안녕하세요. 박보검입니다. 주변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의 에어키스 캠페인 줄렬이 형의 안부인사를 통해서 저도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인사를 건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